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주시민청원 답변의 진행을 맡은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입니다 오늘은 안강읍 두류공단 쓰레기소각장 악취 문제 해결이라는 제목의 청원에 대해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원에 대한 답변을 해주실 담당 국장인 한진욱 일자리 경제국장님을 모시고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국장님 본격적인 답변에 앞서서 우리 두류공단 입주업체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시정발전과 환경보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주신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두류공단 면적은 전체 216만 8천 제곱미터에 일반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현재 폐기물업체 32개소, 화학제품 제조업체 4개소,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체 6개소, 폐기물을 재활용한 비료제조업체 2개소, 기타업종업체 13개소 등으로 총 57개 업체가 입주하여 있으며 문제의 소각장은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인 주 ESG 경주와 지정 및 일반폐기물 소각시설인 정세환경기술주 2개소로 관리주체인 환경부 소속 대구지방환경청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악취 방지법에 따라 악취 관련 업무는 우리 경주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현재 우리시에서 두류공단 내 악취 관리를 위해서 친중인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 우리시에서는 두류공단 내 입주업체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악취 적정 장비 4개소, 감시 카메라 3개소 등을 설치하여 상시 감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강읍 주민 2명이 환경감시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으나 환경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올해 1월 30일 우리 경주시와 지역시의원 안강읍사무소 두류공단협의회가 안강읍 두류공업적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환경민원에 대해 상호협력하여 대응키를 하였으며 근본적인 환경민원 해결을 위하여 사업비 5천만 원으로 두류공업 지역 환경관리의 실태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두류공단 환경개선을 위해 사업비 8억 원으로 진입로 확장공사를 추진하는 등 두류공단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강읍 두류공단 내 악취 해결과 관련하여 요청해 주신 청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폐기물 소각시설 설비 정밀검사 및 관리지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류공단 내 소각업체 2개소는 폐기물관리법 제30조 규정에 따라 3년마다 소각시설 성능 등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있으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에 규정되어 있는 연소시설 투입구 및 출구 온도 등에 대한 소각시설 관리 기준을 해당 업체가 준수하는지 여부를 대구지방환경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안강읍 사무소에서 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해 관리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두류공단 내 소각시설 2개소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대구지방환경청에서 통합관리를 하고 있으므로 법령상 안강읍 사무소에서 관리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또한 전문성도 부족합니다 시민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안강읍 민 의견 수련 및 관련 자료 제공 요청에 대해서는 소각시설 관리기관인 대구지방환경청과 협의하여 정기적인 의견 수련, 설명회 개최, 소각시설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악취 발생 관련 민원 접수 시 원인과 결과 사후관리 방안을 공지해달라는 요청도 해주셨는데 악취 관련 민원 사항이 접수되면 확인 후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위반 사항 및 조치 내역에 대해 안강읍 사무소를 통하여 주민들에게 공지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제가 지나다 보니까 풍산 삼거리에 큰 전광판이 있던데요 아마 이것이 실시간으로 악취 오염 수치를 음민들에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네 악취 오염 외에도 대기 오염 정보도 실시간으로 안강읍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장님 그럼 마지막으로 덧붙일 말씀이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두류공단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악취 측정 장비와 감시 카메라 환경감시원을 통한 상시 감시를 강화하고 있으며 악취 발생 사업장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하는 등 민원 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추진 중인 두류공단 환경관리 실태조사 용역 결과에 따라 주민과 입주 업체 등과 협의하여 불편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장님 네 지금까지 한진억 일자리 경제국장님으로부터 안강읍 두류공단 악취 해결이라는 청원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경주시 온라인 시민청원 성립에 대한 답변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